ㄴ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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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핸드폰 알람이 울릴 수도 있지 야 스케줄 공지방인데 스케줄이야 응 여러분 영화 하세요 하세요 하시고 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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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폰업 끝나고 밥을 못먹어서 너무 좋겠습니다 밥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네 뭐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거잖아요 아우 맛있는 권약잘리 권약잘리 제가 하나 또 가져왔죠 권약잘리 공부가 한 다섯개 정도 보이더라구요 근데 다가서 한건 양심이 없고 양심을 찾을 밖에 아니와 이런거는 이거 비싼거 같은데 비싸진 않지만 여기 왔을때만 여기 왔을때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때문은 양심 따위는 강아지한테 줘야되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저희가 맨툰과 굉장히 다행히 동콜리에요 뭐지 우리 방금 설명하셨나요 뭐 방금 컨셉트 끝났고 이제 다른 형들은 뭐 가족분들도 오신 형도 있어가지고 따로갖고 가족하고 같이 따로 피해보이기는 세팅 노란 섬러는 또 쇼핑하고 맞아요 쇼핑은 Anders 쇼핑은 안하는데 또 이제 제가 와가지고 이번에 편의점으로 오신거 안갔더라고 그래가지고 권약잘리랑 우마이봉이랑 밀크티를 네 우마이봉은 한국은 일본은 못 먹는 우마이봉은 달랑 그거랑 달라 달라? 그건 몰라도 일단 진짜 맛은 날짜 그냥 해서 밥 안 먹은 적은 뭐가 있긴 했는데도 오랜만에 삭제할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메뉴는? 스시 아 여기 그 국물이 있는데 사실 저는 스시를 좋아하지 않지만 동영이 갑자기 막 박스를 가져와서 아 내가 먹으려고 왔고 뭐야? 아 아 아 제가 얘기했었네요 그리고 하고 우동하고 아 그동하고 동카스 카레 우동이 약간 우동이 좀 식은데 식은 게 뭔가 아니라 너무 좁은데요 아니 그런 거 근데 이게 보여요 우동이야 보여요 상호가 아닌가? 규둥도 아니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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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둬서 다리나? 아니면 또 키우기 힘든가? 아님 또 키우기 힘든가? 사진 찍으면 아 이거 사진 찍을 수 있어 이거 이거 보여주고 사진 찍어서 보여줘야 돼 나중에 비하인드로 돌려야겠다 못하겠다 뭐지? 뭐지? 편지야 진짜로 아니지 텔레폰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건 제 픽입니다 이건 제 픽입니다 제 픽 수시 수시 의희 의희 이걸로 보면 이걸로 보면 모르겠네 이렇게 아 진짜 너무 배고파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잘하면서 이걸로 보겠습니다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냄새가 더 냄새는 진짜 대박인데 계속 보낸 뭐가 묻어 사실 공연 끝나고 공연제를 진짜 한 8개 먹었거든요 많이 먹는 거 같아요 근데 공연제를 많이 먹으면 솔직히 좀 더부룩해요 더부룩해요 그쵸? 더부룩해요 더부룩합니다 어? 이거 얼마 전에 먹었던데 맞아요 오자마자 먹었던데 맞아요 딱 기억하지 그 지금 여기는 요코아마인데요 저희 처음에 나고야에 갔을 때 치마고시를 두 번 정도 먹었었죠 그때 한 2,3일 정도 있었었는데 그것도 아주 맛났습니다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잖아요 뭐 지금 뭐 게임을 했다 게임은 그건 아닌데 뭔가 뭐 정답 맞춰야 되는 것 같은데 드림 앙콤 프리즈 할인도 있죠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 드신 분이 있다면 바람같이 드시죠 새해 먹겠습니다 아 맛있어 근데 진짜 문제 보이고 와 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왜 음 음 음 음 많이 먹었구나 안 먹었어 지금 시간은 10시 27분인데 일본은 6차도 없어서 지금 고레ikum 시간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밥 안 먹었다며 음 왜 운동 나도 한입만 근데 여러분, 저희 엄마가 10시 이후로 반복해달라 해서 몸도 못 벌어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잠자기 2시간 전에 널 보고 앉아 그럼요 저는 2시간 넘게 있다가 잘 거니까 지금 잠에 드실 분들은 너무 안 됩니다 야식이 괜히 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것때문에 몸에 안 좋은 거에요 나는 한 번 살고 있는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먹는 것만큼 진짜 먹는 것만큼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것만큼 너무 좋은 게 없어요 제가 평생 다이어트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거의 한국에서 주연기상 상승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한 번 해봤어요 왜? 조금 모른 것 같아서 나는 처음으로 해봤어요 근데 진짜 나는 나는 비스펙이었으니까 잘 살 수 있는 거에요 이 방송에는 지금 몇 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진작이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어 운명 삼촌 우리 조카도 모르겠냐 우리 조카 알면 조카 어? 아 그렇죠 지금 월드컵 기간이죠 라이브도 보고 월드컵도 보고 저도 월드컵 막 공연하고 리허설하고 공연 끝나면 딱 뭔가 월드컵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해찬이 형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별로 하나도 못하고 말 안합니다 그 오로아이도 한국도는 뭐하니 같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모두들 모두들 할 때 싶은데 이번엔 어떻게 보면 되게 생기하더라구요 맞을까요? 네 진짜 조금 쉬운 거 빼고 완벽해요 생생활 동안 몸에 있는 거에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진짜 여기에서 바로 어떻게 해요 몇 방 우리 형 우리 성이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응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머리를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빨갛게 했는데 티가 안나요 안나요 아닙니다 나도 할 때보다 훨씬 빨갛습니다 네 아 네 그렇지 어 그냥 빨개진 네 알았어요 아직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 그 밝은 부분이 그 팔샘 머리 어 팔샘 머리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카메라 어? 진짜요? 그러면 너 끌 어 아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먹어요 어 아니 뜨거우지 않아 고맙다 야 저거 서울에 가면 음 맛있다 마크에서 다녀봤어요 아 왜 저렇게 거칠해놨더니 어 정말 아 페이크를 마신거야 아 진짜로? 여기 마이크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 진짜? 이렇게 돼야 돼 됐다 됐어요? 나 한번 볼게요 나 볼게요 진짜 시끄러네 와 우리 모아 자 다시 10분이서 얘기 다시 들어봐 네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와 진짜로? 살 거 같다 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 한 얘기는 어떻게 됐죠?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설마 그 마임하고 있었나 혹시? 거의 극급이었잖아 무성렬 와 나는 바닷속에서 바깥을 들었네요 뭐 그런 소리 나가지고 뭐지? 인스타 또 이상 인스타가 약간 이상한가? 했는데 또는 뭐야? 인스타 좀 이상한가? 했는데 우리 인스타 조금 조금 네 좀 좀 더 펴셨으면 좋을텐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면요 네 콘서트 끝나고 아직 밥을 못 먹어서 밥 먹으려고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같이 먹는 김에 라이브 켜자 그래서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15분 동안 20분 동안 우리 무선 영화 찍고 있었고요 팬분들은 우리의 입모양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그거 있잖아요 뭐라 하지? 그거 고요 속에 외치는데 그거 하고 있었고 여기는 호텔이고요 심지어 제 방이고요 진짜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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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처음이죠 뭐? 항상 제 방에서 라이브를 했다가 왜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노 형이 갑자기 누구 방에서 할지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양심이냐고 했죠 너무 많이 양심은 없는데 정말 그래도 해주는 거예요 응 착하니 뭔가 근데 왜 젓가락밖에 없지? 놀랬어요 일본은 젓가락을 많이 쓰니까 일본은 젓가락을 많이 쓰니까 오? 자 아니 와 냠냠냠 그거 알아? 그 소리 좀 웃겨 네 이게 원래 이거에 하나씩만 들어갔을 거예요 아 이거구나 아무튼 뭐 아까 했던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월드컵 잘 보고 있다 네네 조금 지금 경기 뛰고 계시는 선수분들 너무 수고가 많다 야 야 마지막에 진짜 뭐 있었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저희가 이제 오쿠아마에서 여기가 오쿠아마인데 3일 연속 공연을 합니다 지금 일본 분들 보고 그래서 3일 동안 연속으로 공연을 하는데 사실 가락수 가락수 오케이 감사합니다 가락수 요금이 약간 뜨끈뜨끈하네 사실 저희가 주연기상에서 했을 때 두 번 했었잖아요 응 첫 번째 하고 진짜 모든 멤버들이 몸 상태가 너무 너무 까지는 아닌데 사실 괜찮아요? 네 오늘 이거 얘기해 저 매니저 누나가 데이지리스도 약간 몽게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 맞아요 웃음으로 힘을 또 주셨는데 방금도 네 큰일 날 뻔했어 아무튼 저희가 근데 주연기상에서 진짜 하루 끝나고 몸 상태가 다들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사실 마크 형도 많이 몸이 안 좋아졌었고 그때? 아니 오늘? 오늘? 이번에도 안 좋아졌어 근데 이번 말해? 말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말하면 좀 아 근데 또 이제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네 사실 저희의 큐시트가 저희 그게 진짜 저는 약간 엄청 좀 뭐라 해야 되죠? 빡세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원해서 그때 진짜 많은 걸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다음날부터 몸에 물이 와가지고 이런날 보면 이게 많이 힘들었죠 응 그 사실 이게 콘서트 큐시트 오픈일지도 모르겠는데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 괜찮아 이제 됐지? 안 괜찮아 괜찮아 응 뭘 얘기했네 처음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EGM 섹션이 있잖아요 응 근데 일본은 아직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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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오히려 첫 번째 국면때 좀 덜 힘들었어 그렇지? 아니야 나보야 저는 사실 오늘 덜 힘들었어? 오늘이 제일... 제일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그니까 안 힘들었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만 덜 힘들었죠 왜냐면은 제가 진짜 항상 핫소스 끝나도 완전 진짜 몸을 힘들어서 매력된단 말이에요 맞아 오늘 처음으로 그런 게 좋았어요 들어가자마자 딱 먹고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조절하는 법을 깨달았대요 진짜 조절이 중요하더라고요 뒤를... 뒤에 거를 하려면 조절은 무섭건 해야 돼요 모든 걸 너무 욕심내면 안 돼? 어? 아니 진짜 퍼프 위주라서 빡세게 했을 듯 근데 그래서 더 재밌었죠 오랜만에 재밌었어요 천러는... 천러 얘기도 했었다 천러는 작가님 물건 사러 밖에 나갔어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주문한 거를 천러 가야죠 아 천러한테 내가 어? 인스타 라이브 같이 할래? 그래서 천러 그래 근데 나 뭐 사러 가야 돼? 그래서 하겠어 했는데 우리 모두 시작했네 우리 모두 시작했네 오늘 멜론뮤즈 어워드? 했다고 하는데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네 축하를 해야 되나요?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상 받아서 그 소감 나왔대 아 탑 10 응 아 받았어요 맞아요 네 페이크라도 갖고 오고 아 근데 오늘 오후 일이었구나 그게 맞아요 만약에 나 갈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맞아요 이게 시기가 참 이게 연말에 투어를 보니까 확실히 이제 이 휴양식들하고 많이 겹치는 게 좀 스케줄 테트리스가 그렇죠 아 그게 진짜 그쵸 아무튼 오늘 여러분 덕분에 좋은 사항 받으실 수 있어서 웃긴네 페이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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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뭔가 알만 진짜 정확한 표현이었다 저희 매니저 형 누나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거 왜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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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뮤직 비하인드 가 있나? 네 없다고 합니다 그쵸 그때 우리 되게 뭔가 되게 뭔가 되게 뭔가 진짜 수수석 지나갔어요 그러거든 응? 엄청 빨리 뭔가 막 가고 지나갔어요 그때 또 마크 혜찬은 또 투어 맞아 맞아 왔어야 돼서 맞아 맞아 준비도 그렇게 많이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무 있는 그런 게 이거는 완전 TMI인데 비하인드인데 마크 혜찬이 개인 솔로 파트 때 거의 동선 이동 위주 안무였잖아요 그 이유가 개인 솔로 파트를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근데 멋있었어 난 솔직하게 말해서 혜찬 파트 진짜 멋있었어 난 그게 멋있었어 혜찬 파트에서 막 막 혜찬 파트부터 막 그냥 넘어갈 때까지 진짜 멋있었어 난 그게 은근히 약간 저도 약간 저희도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난 근데 뭐 했다고? 예전인데 왜지? 뭔가 춤을 진짜 막 추는 것보다 구성이나 그런 좀 그런 거 잘 짜려놓고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일단 노래가 멋있는 노래 할 수 있어 멋있어 지성아 안 자라 지성아 제대로 안 자라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나 약간 나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진짜 방금 되게 부모님 말투였어 안 자라 네 제대로 안 자라면 안 자라야지 아무튼 계속 콘서트 하면서 느끼는 거지 네 같은 느낌을 받는 콘서트는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아 그 콘서트보다 다른 다르죠 그쵸 진짜 다르지 그쵸 그쵸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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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만 슬픈 그니까 슬프진 않은데 뭔가 지성아 미안 내가 너무 늙었는데 오빠라고 해서 그래서 뭔가 그런 거 생각나 네 그런 거 생각 절대 안 진짜 한 번 사는 이제 하고 싶은 거 하지 그게 약간 형 모토인가? 타임 모토? 바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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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제가 약간 팬분들한테 이미 얘기를 했는데 MBTI가 바뀌고 있는 거 같다고 난 진짜 바뀐 거 같아 진짜 너 내면에 있는 MBTI랑 사회성 MBTI랑 비즈니스 MBTI 달라 아니 근데 그거 말고도 그냥 내 얘기 자체가 약간 바뀌고 있어요 음료수 정보요? 레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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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자여서 무슨 무슨 너 무슨 무슨 일인데요 레몬티 기린 회사 거입니다 기린 회사 거에 레몬티 광고 아니고요 광고 아니죠 호텔 있던 거 아니 아니 내가 갖고 왔어 그 케이터링 근데 일본 올 때마다 이 레몬티를 꼭 먹어봤는데 마크앰이랑 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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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몬티를 좋아해서 그래서 오늘 케이터링이 있더라고 하이 저도 하나 챙겨할게 하이 하이 영어로 달라고 했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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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그걸 먹고 싶은데 넌 그걸 먹고 싶은데 그거 맞긴 한데 먹고 싶은데 그리고 약간 저는 밀크티를 좋아합니다 좋아하게 됐어요 밀크티를 그리고 데뷔하고 나서 나서 이렇게 오래 해외에 있는 것도 처음이에요 이번 최장 시간이죠 응 14일? 12일 거의 2주 정도 맞아요 내일 내일 뭐를 먹고 싶나요? 응? 내일 뭐를 먹고 싶어 아니 밥 다 안 먹었는데 내일 먹을 걸 생각하는데 근데 내일 먹을 걸 진짜 지금부터 생각해 볼게 그래 먹을 수 있어 진짜 내일 좀 내일 좀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땡기는 안녕하세요 태국 안녕하세요 하이 형 오늘 저는 걱정인데 약간 되는 거는 3일 연속으로 해야 되는데 형들하고 나의 체력이 버텨줄까 약간 그게 좀 많이 걱정되네요 이스타대전? 저는 아마 안 만들 것 같습니다 참 그 밥 먹을 땐 말하지만 그런가요? 사실 나 그거 좀 신경 쓰긴 했거든요 근데 16일 방송이 될 것 같아 여기 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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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거 너 진짜 이거 근데 나 그거 없어 됐니? 그거 고맙다 맞나? 리크티비 3개나 달라고 했었는데 진짜 3개 사왔는데 어우 좋은데? 너는 원래 요청한 대로 깔끔하다는 스타일이랑 좋아 좋아 설렁 인사해 주세요 설렁니다 어디 갔다 왔죠? 동키호 동키호 그거 내가 쓰던 적 같은데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너는 안 괜찮아 너는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저거랑 없나? 응 아니 숟가락 없었네 개 넣고 쓰면 돼 뭐? 한 번 하나 먹었네 진짜로? 또 그러네 나 지금 너무 약간 난 배가 안 더러워 내가 왜 배가 안 더러워 내가 대신 먹어줘 알겠어 그냥 먹고 싶은 거잖아 앉을래? 파악하네 아니 이 젓가락을 깎고 변신해 근데 이거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약간 떡보다 약간 비리일 것 같긴 해 어디서 시킨 거야? 모르겠다 근데 지켜져 있어 진짜 일본 쪄는 게 편의점 도시락이 진짜 미친 듯이 대박이다 맞아 그건 진짜 대박이다 맞아 그건 진짜 대박이다 사실 도시락뿐만 아니라 그냥 편의점 자체가 허리티가 미쳤어 제일 좋은 거 같아 일본 여행하시는 분도 아시겠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때 그 마파두부 덮밥 형 사는데 진짜 내가 만들 수준이야 그 정도로 맛있다고 그래서 너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게 맛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게 맛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게 맛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너 자랑도 살짝 끌고 있는 거야? 끈 거 아니었어 대놓고 끈 거야? 사실이잖아 얘들아 나 아프다 누가? 몰라 어떤 팬분들 어디가 아프죠? 겟 웰숨 겟 웰숨 겟 웰숨 맞아 맞아 아프지 마시죠 너 워드컵 봐 철회 다 했잖아 다? 나 다 안 나와 다 안 나와? 네가 목소리 안 나오지 지금 아니죠? 나는 목소리 낼 수 없어 지금 Let's go 오늘 진짜 너무 모르겠어 오늘 진짜 철러가 Let's go 너무 많이 해서 진짜 그 이제 코스 뜯으면 분위기를 약간 띄워야 되잖아요 철러가 진짜 장난 아니어도 성냥이 미쳤잖아요 얘가 아니 근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완전 몇 번 하니까 바로 우유야? 우유야? 맛있어 보이네 그래? 이제는 우유가 은근히 내가 그거 알아? 전 세계 전 세계 5%, 10% 말고는 우유를 소화할 수 없어 목을 보호하느냐 엄청 잘할 줄 알았네 용박사? 응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그냥 뜯고 털어가는 거 하나만? 목을 보호하는 느낌으로 먹으면 돼 나 근데 이거 좋아해 나 이거 볼 줄 알아요 15세 이상 한 번 한 팩 됐나요? 하루에 한 팩? 하루 한 번에 한 한 번에 한 팩 뭐야? 하루 몇 번 먹든 상관없어 그럼요 먹고 바로 먹고 바로 먹고 바로 먹고 그랬대 그런 느낌인 건가? 왜 그렇게 그렇게 하는지 안 먹겠지 나 아까 배우고 갔는데 얘들아 너네 못 먹는 거 아니냐? 15세 년 얘? 제가 뭐라? 우리 뭐? 우리를 무시해 야 아니에요 아 네 재밌었다 맛이 나쁘지 않은데? 이런 거 맛있어 맛있는 약은 먹으면 좋지 좋지 그 애기 때 열 났을 때 먹은 약은 진짜 맛있어 진짜 다 그게 딸이야? 꽤 달랐을 거야 중국이잖아 그렇지 그냥 비슷할 수도 있어 왜냐면 그게 그 한약, 중약 말고 그니까 서약 뭔지 알아? 양약? 양약 양약? 양약이어서 어디서 했지 양약? 아니 근데 그 우리 공항 올 때 공항에서 함께 초바둠 옷 입었잖아 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안 들기게 하려고 똑같이 입었잖아 근데 이어폰 왜 꼈어? 그게 아니라 진짜 이어폰도 뺄까 했는데 공항 때 공항 때 음악은 못 참고 있어 아니 나는 쓰고 있었는데 메인즈 형은 나 쓰지 말래 뺐어? 어 그래서 뺐어 너 진짜 착하다 맞아 맞아 맞아요 나 누나 나는 핑계 쪽으로 갔어 누나가 똑같이 가야 돼서 이어폰 빼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얘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난 그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 근데 솔직히 이미 그 카니발에서 내린 상태여 봤고 괜찮다 근데 이거 아 이건 몰라요 괜찮으신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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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켰다고 하네 박진아 마음에 안 들네 약간 근데 너도 뭐 안에 티셔츠 안 보일 거라면서 옆에 다 모는 거 난 안 보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지 나도 뭐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 아니야 왜? 아니야 왜 어떻게 했어 아니 주영이가 그 한리오 잠옷 입자 그랬었어요 아니 그 그 그 후드 위아래로 입었을 때 그렇게 창피했을 거라고 나 한리오는 얼마나 창피했을 거라고 진짜로 그 순간에 진짜 귀가 뜨거워지고 말이 빨라지고 가슴이 뛰었어요 진짜 승장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살리오 했으면 어쩔 뻔했냐 난 제가 살리오 씩이 대박이야 살리오 자옷 vs 그 초록색 그 그거 세트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 살리오 진짜 하 살리오는 모자 곱자 그 그게 그러니까 모자를 쓰는 거죠 쓰는 거죠 그 진짜 살리오 했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너무 아까워 근데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몇 명은 또 이제 괜찮다 했지만 결국엔 네 나는 괜찮다고 한 사람이었어 뭐? 기억었냐 너무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서로 아쉽네요 했으면 좀 귀여웠을 텐데 아쉽습니다 올 때 이거 저 근데 진짜 넘칠 거 같아요 내가 그것보다 난 산려가 더 창피할 것 같아 아 그래? 아 잠옷이니까 오 효과 괜찮은데 다시 레츠고 하자 네 효과 괜찮은데 벌써 나타난다고? 아니 아까도 안 하지 않았는데 확실히 소리를 내면 아파 근데 지금은 안 아프네 참다 뭐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낫도가 없어요 낫도를 먹어봐야 되는데 낫도가 없어요 나 오늘 조시 먹으러 가는 거 미쳤잖아 맞아 너무 맛있어 낫도도 먹었어 알았어 원래 같이 가는 거였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나 너무 배불러서 진짜 오랜만에 배 터질 거 같이 먹어서 그래서 좀 걸어야지 했는데 그래서 걸어야지 호텔 나가자마자 내 누나한테 하이디라가 있는 거야 결국 결국 또? 역시 역시 다 했어 언젠가 한번 가야지 했는데 근데 갈 시간이 없을 거 같아 안 갔구나 안 갔지 당연히 그냥 그냥 금방 미친듯이 배불러는데 어떻게 또 먹어 지금 또 근데 조명이 약간 노란색이어서 잘 안 나오는데 더 블랙배러입니다 먼색과 망해지지 않아서 하이디랑은 못 참지 근데 신기한 게 알려줄 거야 그냥 알 텐데 내가 얘기했었어 난 중국에 있었을 때 호그 몇 번 안 먹었어 그래? 그걸 말했던 거 같아 마라탕도 한국 와서 처음 먹어보고 중국 마라탕 맛 본 적이 없어 무슨 맛인지 몰라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냥 다 먹었어요 응 다 다 먹었는데 먹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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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나 다 안 먹어 나 다 먹었어 나 안 먹어도 돼 끝 있어? 응 세 명이서 너무 많이 가져왔다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 산 거야 이게? 여기 이 텐데 호텔? 호텔? 아니 호텔에서는 아니고 사는 거 여기 나 철판 요리 먹고 싶은데 여기 호텔 제일 위층에 하나 있대 응 그래서 가고 싶어 그 공연 끝나고 가보자 몇 시에 안 되는데 응? 몇 시까지 하는 게 돼? 근데 이런 TMI를 앞에서 얘기하는 거 진짜 멋있다 뭐가? 뭐? 뭔가 멋있잖아요 뭐가 멋있어 아니 뭐 왜 원래 지성이 나를 좀 멋있어 해 이해하자 그럴 수 있어? 그런 거 같더라고 뭐 뭐? 창피해 왜요? 부끄러워 왜요? 왜요? 누구를 좋아하는지 인정하기에 원래 인정 원래 스스로 막 얘기해 그게 좀 어렵지 그렇지 잠시만요 또 쏟았어? 아 나 이거 나 원래 안 쏘는데 이 팬분들 볼 때만 안 보였지 안 보였지 쏟았어? 쏟은 게 아니라 잠시 조금 약간 잠깐의 사고 잠깐의 사고 잠깐의 사고 아 나 원래 나 진짜 안 흘리는데 이게 야 설레 미안하다 왜? 약본 게 그 같아 형은 뭐해? 국물도 안 흘리는데 이거 맨날 있는데 근데 아 근데 나 좀 억울하네 뭔가 억울해 아니 진짜 아 나 뭘 안 썼는데 네가 억울한다고? 아 진짜 솔직히 나 근데 안 썼잖아 진짜 다른 애 안 썼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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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진짜로 근데 그런데 항상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랬는데 이랬는데 이 말을 하고 싶어 지금? 잠깐만 지금 이 상황에서 너네 말이 믿음이 갈까? 아 방금 근데 확실히 지성이는 아직 독립할 그런 능력 갖고 있지 않아 넌 무조건 숙소야 넌 무조건 누군가 너를 챙겨줘야 돼 한 5년? 5년 뭐래? 아마 5년이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너 어머님이랑 얘기할 때도 뭐 어머님이 널 엄청 걱정하시잖아 아니야 뭘 아니야 근데 그렇긴 해 엄마하고 너 잘 지내기 있는지 너 전혀 혼자서 잘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무조건 누군가를 챙겨줘야 된다니까? 아 근데 뭐 그치 근데 화장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 진짜 대박이다 나 잘 안 흘리는데 멍타 나 잘 안 흘리는데 멍타 잠깐만 나 지금 나 인터라이브 좀 까먹어 네 야 야 야 앨범 방송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끊었어 아니 그래야 응 찬아 너 망고스틱 좋아해 좋아 망고스틱과 해산물을 고르라고 하는데 고르라고 망급스킹이나 하찮은데? 나는 둘 다 먹어도 돼서 안 먹어도 돼 나 음식에 대해서 이제 안 가려? 안 가리는 것도 그렇고 욕심이 없어 먹든 안 먹든 나 오늘 농구하려고 했는데 대단하다 진짜 근데 대관이 안 돼 그래서 내일 하려고 대단해 그래도 실내에서 해야 되니까 진짜 난 대단한 학교 사자 근데 대관이 안 돼 지금 늦어서 그래서 내일 해야 돼 야외에서 해 응? 야외 없어? 야외에서 하는 게 근데 지금 이 날씨에 쉽게 닫힐 수 있어 그리고 또 날씨도 쉽게 닫힐 수 있고 날씨가 쉽게 닫힌다고? 왜냐면 추우면 더 쉽게 닫혀 맞아 뼈가 약해지네 그리고 악건 안 좋아 그리고 또 금방 콘서트 하고 끝났으니까 야외 이런 약간 바닥에 모르는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 실내면 무조건 완벽한 바닥인데 형편 완성 근데 약간 이럴 수 있으니까 또 다칠 수도 있어서 하여튼 내일 쉬는 날 한 번 대관해 주세요 그렇군요 다 먹었습니다 네 먹방이야? 어 먹고 끝이야? 먹방하고 사실 하면서 뭔가 많은 걸 얘기하려 했었는데 일단 한 12시 정도 동안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근데 그게 나를 소리가 잘 안 들어서 어디 가세요? 그 약 두 분 들었어 이거 뭐예요? 빈 박스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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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 아니긴 한데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도 이제 그만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에서 나가주세요 이제 지금 그런 방이야?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또 이런 방이야? 응 이런 방이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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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좋은 좋은 반 보내시고 안녕 나중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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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뭐야 베이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